당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일본 정부 상대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어제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던 선고 공판 역시 연기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고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8일 이옥선 할머니 등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